세상에 누가 됐든 나 건드리는 놈은 이 건달이 가호가 떨어지면 다 무너지는 놈이거든. 술 안 먹었으니까 내가 운전할게. 뭔 개소리야 이씨. 너 이리 와. 너 찌른 새끼 영수산입니다. 칼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. 아니 같은 칼이에요. 얘기해보세요 내가 그놈 잡아줄라니까. 내가 잡는게 맞을거 같은데 어떻게든 쳐다봐. 지금부터 너희들 임무는 딱 하나다. 이 새끼 무조건 잡는다. 야 우리 사장 어딨어. 많은대로 담아요. 그러면 이번 건 그냥 넘어가십시오. 정보 공유하고 서로 도울일 있으면 돕고. 자신있으면 들어오던가. 깜패가 형사랑 악마를 겪는다. 깜패가 형사랑 악마를 겪는다. 그 친구 가지. 끝은 말이지. 다 받아 처먹어도 될라나 모르겠네. 저 드시라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